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중대형 상가공실률 추위자료를 보면서 절로 나오는 말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의 상가공실률은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2018년까지는 거룩저룩 버티다가 2019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방송을 듣는 분들은 도해지 풍경 가운데 어떤으로 요즘에 들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것 우한폐렴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상당 부분 눈에 띄었고 우한폐렴이 본격화되면서 일격을 가하는 모습으로 아주 유동인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고 한 번 공실이 되고 나면 임대인을 찾는 데 팍 오랜 시간이 흘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고 가는 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상가의 절규 실상입니다 2월 7일자 서울경제는 상가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현재 상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뚜렷한 모습이 확인됩니다 전국 자원에서 공실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수익률이 급나가해서 제로 수익률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팩터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평균값은 11.7%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래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합니다 전국은 2017년도에 7%, 2018년도에 10.8%, 2019년도에 11.7%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2017년도에 7%, 2018년도에 7% 어느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8%로 증가했습니다 서울보다 지방경기가 더 악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인 8%는 2006년도 하반기 8.3% 이후에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수도권에서도 공실률이 20% 넘는 지역이 나오고 있고 지방도 최고 37%까지 넘는 지역이 나옵니다 서울의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26.4%, 사당은 16.7%, 태어란루는 14.1%, 화곡은 13.8%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 수익률도 1%대가 수두룩합니다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0%대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속출합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상가 투자 수익률이 1.25%에서 2019년도에는 0.68%로 떨어집니다 제주는 같은 기간 동안에 1.74에서 0.49%로 떨어집니다 서울경제가 의뢰해가지고 한국감정원이 상권 190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행한 바에 따르면 190군데 가운데서 35군데 18.9%는 상가 투자 수익률이 0%입니다 그 다음에 101군데는 1%에서 2% 사이입니다 53%가 1%에서 2%입니다 그 다음에 26%에 해당하는 50군데는 2에서 3% 사이 그리고 1.5%만이 3군데 만이 3% 이상 정도의 상가 투자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정보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조현상신은 이렇게 단정합니다 지방은 더더욱 안 좋고 수도권도 상가시장이 위태위태한 수준으로 접어들고 있다 다음 질문은 상가절규의 원인입니다 상가 공실률 급증과 수익률 급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실이 늘어나는 겁니다 깊어가는 불황 때문에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썸썸이를 줄인다 그것을 상가 공실률 급증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깊어가는 불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썸썸이를 줄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미래를 어둡게 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소비를 취하는 소비를 줄이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저축을 늘리는 식으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웬만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버리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양이 줄어듭니까 자연스럽게 상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인건비라든지 조세, 준조세 부담 증가로 인해서 재산성 악화 때문에 상가의 공실률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상가 절규라는 현장 취재기사에서 우리가 집어내야 되는 것은 바닥 경기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고전적인 질문 앞에서 고민하는 한국인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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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는